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3가지 식습관 1. 단짠 식단은 노화를 가속화한다 짜게 먹으면 피부에서 많은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데 이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잔주름이 늘게 된다 단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르고 활성산소와 당독소가 몸속에 쌓여 피부 노화가 앞당겨진다 이 피부 노화에 도움되는 식습관은 비타민C 황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한다 베리류 석류 불 아보카도 파프리카 브로콜리에 풍부하다 콜라겐 생성에는 글리신 프롤린들의 함유한 음식이 좋은데 글리신은 전복 기리비 갈치 등에 프롤린은 명태 조기 표고버섯 등에 많다 3섭취한 영양소를 피부가 잘 공급받도록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에는 푹 자는 게 좋다